병원이랑 맞힐 수 있으려나? 아니 근데 배 아픈데 뭐지? 티크가... 야! 뭐? 너 뭐 늦게 온다고? 뭐... 더 늦어? 근데 저는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너 뭐 왜 아픈 건데? 아니 약간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장난치시켰고 냉동기... 옷이 다 입고 아침에는 개그를 부르고 그런 것 같고 세트 찍으면 너같이 막 배가 아픈데... 세트를 왜 찍었는데? 배가 아픈데? 저는 약간 그 경례 병원 갔는데 냉동기관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다고... 진짜? 똥 쌌어? 네! 똥! 똥! 아니 너 그 효소 너 파는 거 먹었어? 나 뭐지? 다섯 개 먹었어... 야 효소를 다섯 개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 야 근데 진짜 안 찍어도 돼? 저 무슨 시킬까? 내가 어제 많이 먹었고 배가 아픈데... 나도 많이 먹었는데... 냉동기관은... 아니 냉동기관은 배가 아프잖아... 맞아 맞아... 보링 어제 뭐 먹었는데... 어제 5,000칼로리 먹었어요 5,000칼로리 먹었다고? 뭐 뭐 뭐 먹었어? 네... 전세에 마라샹을 먹고 그리고 도넛 6개 먹고 보쌈 먹고 그리고 유화전도 아픈 거 먹었어... 야 소린아! 그 정도면 나도 배 아퍼! 그냥 소화제 먹고 살짝 하나 먹고 시원하게 싸모아 그냥... 아니 보링 의사 쌤한테 어제 식당 뭐 먹었는지 얘기했어? 이거 좀 먹었다 했어? 그것은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이것만 물어보고 시티 안 찍어도 돼요 안 찍겠다 지금 사실 너무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해봐 보쌈제가 설사니까 좀 처방해 좋아 이렇게 하면 물어봐봐 소화가 된다고 아... 아 진짜 보쌈이 많이 먹어서 물어보였는데 보쌈이가 먹는 것처럼 같이 먹고 같이 시티 찍어볼까요? 귀여워 보쌈이 레시피를 한번 먹어봐 보쌈이 보쌈이 말해서 한번 도넛 아... 원래 사실 지방관을 찍으러 가야 되는 날인데 보쌈이가 지금 저... 뭐야... 똥 이슈 때문에 장이 꽉 찬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방관 못 찍을 것 같아서 어제 먹었던 메뉴 똑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쌈이가... 여러분 이 정도로 진심이에요 대체 다음날 그냥 병원 가버리잖아요 보쌈이 지금 예쁘게 봐주세요 마칼로리 치는지 하다가 병원 가버리잖아요 처음 보겠네 어제 뭐 먹었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전화가 처음 봤는데 또린아 뭐? 어제 뭐 먹었는지 정확히 알려줘 왜요? 아니 우리가 분명... 분명 생명의 그... 경험을 한번 해볼게 기본님이 우리 사회에요? 아니 우리 먹게 어제 일단 그 클리스피 도넛을 6개짜리 시켰는데 그 최소 전문가백 때문에 저개를 더 시켰거든요 알아서 지금 왜 들어온 거야 심각하다고 알았다 알았다 꼼쟁이 꼼쟁이 지금 엄청 먹으면 맛있겠다 손이 빡쳐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다 먹었어요 한 번 다 먹었어요 한 번 말하실 거예요 다 먹었어? 네 그러고 나서 배가 터져서 통을 통하는 거 좋아 이렇게를 저희가 다 모여서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거 한 명이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어도 배불러 아니 외우님께서 말하셔먹고 그냥 마는데 어떻게 배달시켜? 다 배달시켜서 저 뒤에다 보리기 사진 걸어놓고 뒤에다 보리기 사진 걸어놓고 이거 똑같이 먹든가 그냥 지금 지방관 가야 되는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우승이도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사무실이 RIP 느낌으로 그럼 일단 시켜봐 저거를 시킬게요 곱창도 시켜? 곱창뿌린 추모하니까 여기 시켜야 돼 곱창뿌린 곱창뿌린 거 자 저기를 보세요 뭐야? 어 뭐야 이게?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여동생 보리기잖아요 네 지금 보리기가 병원에 가서 17일 찍을 어 17일? 어제 망칼뿌린 챌린지를 하셨는데 다 드신 게 이걸 다 드셨대요 그럼 그대로 우리 보리기를 추모하며 그러니까 한번 사실은 국창은 그 보리기가 말한 메뉴 없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보리기의 똥 가득찬 국창 국창을 비유하면서 일단 먹지마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심우씨 심우씨 많이 먹었어 야 이거 국창 먼저 한 번씩 먹었는데 이게 뭘 많이 푼 국창이에요 왜 이렇게 싫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보리기 보리기 야 이거 이쁘게 너희 콘텐츠에 대한 진정성 지금 그거 괜찮대? 별로 괜찮아요 그래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보리기 지금 진짜 1등급이야 진짜 웃기다 야 우리 동네 준다 어제 아 보노주 진짜 너라다 엄청나게 그냥 아니 비교비야 하지마라 하는거 단독비야 아니 무슨 법이 어디있냐고 비교비야 나면 안되는 법이 있냐고 와 근데 이거 혼자 다 먹었거든 그니까 대단하다 근데 이게 5,000칼로리라서 이거 먹으면 다 먹었어야 이거 없어도 돼요 만큼만 했는데 어렵구나 먹으면 먹을수록 꼬리기가 대단해 보인다 이게 뭐야 다 같이 먹어도 다 같이 먹어도 안 좋은데 말도 안된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시간 근데 오늘의 콘텐츠는 남기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저요? 그녀를 기르기 그녀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래 다 말이 있네 아니 나 멀뚱히 잘했는데 왜 일이냐고 나 부부른데? 나도 배부른데? 나도 배부른데? 눈에 닿지 않아 다들 어느정도 개인으로 배워두신 것 같아서 이제 할당 대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오늘 촬영을 할게 무슨 사장이야 지금 배부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기 일곱개로 나눠줘 우리 다 같이 먹자 우리 다 같이 먹자 우리 다 안 먹자 다 같이 길이는 것 같아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그래 아 그녀가 심정한 돼지로 운영하잖아 왜요?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그 사장님 뭐래? 아니 시체를 찍으려면 소망검사를 했다 했어요 소망검사 하는 동안 진짜 아파트 뒤집어였어요 대물대가 부르면 언제 되냐고 제가 재촉하고 난리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귀찮아졌어요 하고 나왔어 아니 그 시티는 그래서 이 시티실에 앉아서 20분을 기다리는데 점점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근데 멀쩡해져서 그냥 그 이제 시티 검사하시는 분한테 전혀요 제가 사실은 어제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그 뭔가 배에 문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어 되게 당황하게 이런 사람이 처음이었나봐 이랬던 사람이 처음이었나봐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소망검사 결과라도 듣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아까 진로 받았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보셨니 소망검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뭐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반영하지 그래서 어느 상황을 얘기했죠 반영하지 또 또 얘기했어요 많이 먹어서 배 아프다고 아 그랬더니 아 그러면 또 문제 있으면 그때도 와서 시티 찍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남은 음식 이제 나눠봅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유아정은 다 같이 먹는 걸로 하고 가위바위보 그러면 이긴 사람이 고르는 거야? 스페셍으로 가다가 이긴 사람이 고르는 거고 보쌈 꺼바로우가 제일 위득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도넛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냥 도넛 두 개만 먹으면 돼 아 그 전에 아 저 먹으면 뭐 할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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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번지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보쌈이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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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긴 거 저런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없으니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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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창은 굽창만 먹어도 되는데 야채랑 이건 다 먹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검수하긴 해. 나 같이 먹을게. 지금 둘이서. 샨 거에요? 샨 거 맛있게 드셔보시는 거에요? 아니 제가 오늘 하루에 먹은 걸 지금 일곱만 못 먹으면 뭐예요 이게. 그래 그녀를 기르면서 지금 이거 하는 행사인데. 아우 물려. 아 씨XX. 잠깐만 1년 안 걸렸다. 국창 존나 많은데? 이게 아니고. 이 새끼 잘못 고른 게. 면이 불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없고. 다 곱창이. 좀 도와줘? 내가 갈 것 같아. 좀 도와줘? 곱창 내 맘네. 너 원래 많이 씹어먹는 것도 좋아잖아. 이때는. 아니 씨XX. 딴 집은 곱창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넣은가. 심지어 얘가 이거 여기 시키라고 해서. 국순이네 곱창이가 이렇게 좋아할 것이다. 와 진짜. 그렇게 두 번만 더 먹으면 돼. 알았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야 이분 진짜 곧 지방관 그냥 당첨이다. 아니에요. 저거. 너 이 정도는 눌러주세요. 알겠어 인정할게요. 몇 바퀴 없어요 몇 바퀴 없어요. 아 죄송한데 곱창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문제에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아 세상에 또 이런 걸 잘 봐. 아 세상에. 세상에. 전들 담당관이니까 옆에서. 여기서 야채랑 곱창이. 아 지금 제가 할 정도로 잘해요. 아 그만 몰라. 아 이제 운영했잖아 이 정도는. 아니 그. 아니 그. 이만큼을 먹었어 지금. 재증이라고 잘해. 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여기 젓가락 뒤에 숨겨놔요. 야 곱창이 너 너무 많아 여기. 아 이 쥐새끼 이거. 어느 정도 담그고 말겠어. 어떡해. 아 그만 줘. 아 근데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그래 너 곱창 오빠 할 때 그렇게 빡세게 나한테 해놓고서 왜 너무 많이. 왜. 아 몇 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번 년 딱 새끼야. 5년 4, 5년 전 얘기. 끊고 왔어. 야 이거 내가 먹어줄게. 으흐흐흐흐흐. 가자 우스 입금 여기도 있어. 이제 진짜 끝난 듯. 끝났어? 한 번 끝. 한 번 끝이야? 한 번 끝. 네. 한 번 끝. 라스트 팡. 존나 커가지고. 오. 오 짱네. 요하자 빨리 5분 만에 빨리 먹읍시다. 야 뭐야. 에이. 에이 뭐야. 이게 뭐야. 야 벌꿀 다 입혔어. 야 벌꿀을 왜 추가했어. 진짜 한입씩 하자 일단. 근데 이거 괜찮은데. 한입씩 하자. 아무도 싫어. 맛있네 요거트랑 붙여 보니까. 요거트랑 붙여 보니까. 미친다니까. 오 그거 된다. 맛있어. 오 달아. 두 trans fonú. 끝. 엔딩 요정. 엔딩 표정 한 번 해줘. 흐흑. 엔도 형은 엔망. 파악 샤YouL 땅 샤이동. 퀸이 똑같아. 뭐야 저 로그게. 단독비야 들어갔다. 빵 샤이 당 모ome 샤이semb告诉. 이 명절은 진정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유우윽. 기도를 왜 해? 스트레칭 기도라 탈출! 수고하셨습니다 탈출 왜 안 지웠어요? 엔드라이브에 있는 전혀 지치 모드 사진을 왜 안 지웠어요? 지웠다고 동주마기만 해 동주마기만 해 야 나 하지마! 나도 담배하지마 나도 담배하지마